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다는 작성자는 개근거지라는 게 그냥 미미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겪어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들이 친구들이 개거라고 한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 그는 개거가 뭔가 했더니 개근거지라며 학기 중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 드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개근거지는 학기 중 부모와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등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학교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습니다. 글 작성자는 외벌이 실수령 300에서 350만 원에 집값 갚고 생활비에 보험, 저축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서 국내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했다며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괌, 싱가폴, 하와이 등 외국으로 다니는데 쪽팔린다며 아이가 국내여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. 본인은 구형 휴대전화를 쓰면서도 아이는 최신폰에 아이패드까지 사줬다는 작성자는 결혼 문화나 허영 문화나 요즘 정말 비교 문화가 극에 달한 것 같다고 한탄하며 결국 아들과 아내 둘만 갈 수 있는 할인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개그는 성실함의 척도인데 씁쓸하다, 천박한 국민성은 교육에서 나온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에서 해외여행 안 가본 애가 우리 애 밖에 없다고 했다며 공감하는 댓글을 쓰기도 했습니다. 이 글은 교사들이 운영하는 한 SNS 계정에도 공유됐는데 일부 교사는 아이들에게 저런 말을 전한 부모의 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그들이 남을 거지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을 거라고 촌평했습니다. 이 교사는 자신의 근무 경험을 거론하며 부자도 아니면서 멍청하고 인성까지 모자란 부모들과 그 자식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개근거지란 말이니 주변에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을 본다면 벌레 보듯하라고 일갈했습니다. 다른 교사들도 개근이란 자체가 인내성도 좋고 성실하다는 증표인데 그 가치를 퇴색시키는 말이라며 공감하는가 하면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석을 체험학습이란 명목으로 출석 인정하는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.